안녕하세요. 베란다에서 오전을 보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뭐 하는 일 없는데 이렇게 오전이 훌쩍 가버리네요. 꽃과의 하루 일상을 시작하니 이렇게 빨리 가버리네요. 바람이 지금 잔들잔들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도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오전에 일이 없네요. 오후에도 일이 거의 없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희망을 갖고 꽃도 꽃이 피잖아요. 구근에 있다가 물을 주니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펴주는 꽃들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또 화이팅 하는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